2분정도는 기름기 없으면 2분, 3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. 2분, 3분이면 끝나죠 써보니까 어때요? 되게 편하죠? 편하죠 앱을 하고 찍어서 유튜버세요 아~~ 이건 헹구는 거구나 저희집에도 이게 있는데 엄청 편리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성능도 세네 업소용 업소용에서 세이버는 알아주거든 아 그래요? 전용세제 넣는거에요? 그냥 세제 넣으신거에요? 여기요. 연능 기계에 연능 기계 있어요 그렇죠 포토용으로서 다행이였어요 오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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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